알라바 제트디 개좋아 와 개좋아 심지어 포르스베리 금값 팔리면은 그 돈으로 이 남는 급여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박을 수 있어 지리지 않음? 뭘 개식상해 이정도 신선했으면 됐잖아 뭘 더 말해 자 오늘 본캐팀 아아아아 네 그가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김짱두 이번엔 되게 핫한 공격수죠 레알마드리드 하는데 솔직히 공격수에 이거 안쓰면은 레알마드리드 아니지 인정? 해가지고 제가 이제 2,990억 그니까 3,000억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아니.. 아니네? 어.. 네 뭐 그렇다치고 어.. 이거 약간 미페가 근데 뭔가 좀 재밌지 않음? 지금 레알마드리드 뛰고 있는 애들은 다 흰색 유니폼 입고 있는데 맨유로 이적한 애들 전부 맨유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 현실 반영하고 재밌잖아 배신자 듀오라니 그 축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지 반페리스처럼 그래서 아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저번에 레알마드리드 본캐팀 팀갈 영상에 댓글로 누가 야 요즘 레알마드리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성이 없냐? 막 그러셔가지고 감성도 챙기고 여기에 가속 플러스 3이 있어요 결정력 3에다가 볼컨 2에 드리블이 아주 훌륭하잖아 아무튼 카제미로가 이제 가속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가속까지 챙겨지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다가 이거 스텝 봐라 와아 지렸다 그래서 나중에 토니크로스도 역입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모드리치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바란 저번에 BTB 오카였는데 호날두 영입해야 돼가지고 BOE 7카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충분히 적패중에 적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죠 리디거는 미패가 없어 레알 미패가 없어 그렇게 따지면은 바란이랑 호날두는 왜 맨윤이야 할 수 있는데 닥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셀루 왼쪽에다가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오였는데 그 댓글에 야 마르코스 요렌테란 테오는 뭐냐 시발 테오가 무슨 근본이냐 감성 이러면서 역시 레알마드리드하면 마르셀루지 않나 LH 금카로 야무시죠 드리블 봐라 무슨 풀백이 무슨 드리블 130이냐 오늘 아무튼 본캐 이제 완벽하지 않습니까 최강 유럽 최강의 팀이지 않나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지금 대충 이제 천억 정도 되는데 다음 영입 이걸로 한번 토니크로스 제가 저번에 토니크로스 진짜 시계 욕박았거든요 최강 구리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속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지금 메타에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오른다고 달라질까요 형이 욕한 선수는 영원히 쓰레기임 X발 좀 닥치고 보라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는데 토니크로스랑 결혼할 거야 토니크로스 재산 차 뭐 연봉 뭐 다 따질 거야 아이씨 조지러 갈게요 아니시 애들 왜 조져졌어 유 싹 김치든 독일 김치든 다 덤벼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다 아니 이게 미넨이 이게 뭐야 이게 응? 사이드 너무 빈다 크로스 올려버려 갤른벨지 aire 에러 리그 석 ө 어? 그냥 메이킹만 하잖아 % ㅆ rishna 야 비비지마 비비지마 마르셀로에 이겨내야지 아니 야 야 뭐해 조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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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르셀로야 좀 아쉬웠다 너의 그 안일한 수비하나 때문에 지금 역전골 허용했다 지금 큰일났다 이거 괜찮습니다 바로 만회해버릴게요 아니 그냥 내 문제다 아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어허 가야지 이거지 이게 짱날 이게 번개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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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벤치마 아야야야야 아우 와우 아 근데 침투 너무 좋았는데 호날드 움직임도 좋아 호날드 움직임 이거지 그냥 때려야지 아아 아니 어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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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이게 비니시우스지 아니 배쓰고 나라고 씨발 왜 배쓰고야 안나봐 붓 퍼스트 터치 미쳤고 미쳤고 이거지 지금까지 비니시우스 억가였고 좀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 왔다 포스트 터치 향상 호날두 마무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잘 왔다 아니 침착하게 왔다 아니 받。 왔다 가뭌아니 왔다 베니셔또 오오오오오오. 아아 아아 Che. 어허허허asha 오아허허헌 감사합니닷 어 호날두 호날두 어어 아하 cㅅ 아니 이 최강 레알마드리도로 지금 배치 어? 패배라니 이게 맞아? 자 이번엔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수고해요 수고해요 아니 왜 나 이렇게 한골 먹힌거 같지? 0대0이었구나 1대0 수고 아 이 ㅅㅂ 이 ㅅㅂ 이 ㅅㅂ 이 ㅅㅂ 이 ㅅㅂ 뒷슛 왜 이럼? 텟 이 ㅅㅂ 허헜 instruction MATT 들어쓤이 오 simultaneously 아아아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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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임 와 심지어 전부 헬레스코어네 오 미넨,첼시 그 다음 대한민국 구성이 알차다 이거다 이거다 가자 까지 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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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돌아왔다 박수홍주 돌아왔다 왔네 여기잖아 그렇지 에르르지 으아악 나이스 가보자 가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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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세일 돌아왔어 돌아왔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